최고의 이슈메이커 자리를 놓고 펼치는 진탑과 100%의 숨막히는 대결 진탑의 뜬다 태국, 이슈와의 존재 지난주 팬들이 선정한 외모 사위를 놓고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펼친 진탑 안전을 거둡하는 공격적인 결과 속에 엘조가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차세대 SW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인 100%의 무뇌까지 진탑의 뜬다 태국, 이슈와의 존재 이슈 끝판왕 시작! 진탑의 뜬다 태국, 이슈와의 존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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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우리의 목표는 이슈메이커 오늘의 미션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 끝판왕입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신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전방을 향해 한성 10초간 발사! 너 자꾸 입싱크할래? 너만 보고 있어 지금 한 박자가 느렸을 뿐입니다 한 박자가 느렸다고? 소리 안내고 이러다가 정확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딴 친구들 소리 빼고 하다가 나랑 딱 눈 마주시니까 10초간 발사 맞아 아니야 10초간 발사 정확하시네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자 오늘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먼저 키워드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주세요 와 뭐야 저거 있네 샤이니 키 1박 1분만 ND1도전의 글래기준 자, 여러 가지 저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해야 됩니다. 저 중에서 몇 가지의 이슈를 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양 팀이 동시에 도전했었는데 오늘은 최초의 룰로 돌아갑니다. 틴탑이 실패하면 기회는 100%에게 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미션 하나를 성공하면 그 기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무더기 도전입니다.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를 한 번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기를 진작시킬 스페셜 게스트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SBS 2 연예 뉴스 이정화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쇼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분께서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일자에 맞춰서 기사를 해보았습니다. 평소에 틴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틴탑 너무 멋있고 귀엽죠 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잘생긴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매의 눈으로 바라본 어떡하죠? 천지 씨 아닌데? 천지 씨 아닌데? 이게 바로 돌직구입니다. 악수를 하면서 아이컨택을 하면서 어떡하죠? 천지 씨 아닌데? 리키 살짝 나왔어요? 네, 리키 씨 멋있네요. 1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멋이 생겼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아, 괜찮아요. 지금 우리 뭐 그러고 놀고 있어요. 캡씨 웃지 마세요. 네, 캡씨로? 힌탑 내 외모 꼴찌! 보여주세요. 캡! 자, 얘기하지? 무한구였어요. 아, 이거... 못생겼어. 10대 팬들이 보나, 20대 팬들이 보나, 30대 기자들이 보나. 헤븐, 못생긴 보네. 안 나가보고 싶네요. 오늘 이슈를 많이 만들, 기록을 많이 달성하셔서 이슈를 많이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해주시고요. 더 이상의 이슈는 없다. 지상 TV 이슈 10가지를 놓고 버리는 무한도전 이슈 끝판왕. 미션을 성공한다면, 워너비 기사는 현장에서 바로 언론사로 전송된다. 단, 주전 멤버인 핀탑이 먼저 도전하여, 실패할 경우에만 100%가 도전할 수 있다. 자, 이제 이슈 끝판왕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도전하는 미션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고 있죠. 샤이니의 키 군이 기록을 세웠던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힘과 관련된 미션입니다. 팔씨름. 팔씨름. 발씨름. 발씨름.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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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샤이니 키의 우리가 넘어서야 될 이슈 보여주세요. 샤이니 키의 기왓장 14장 격파 기록을 깨라. 아, 저 우리 기자님. 15장을 만약 깼다. 그러면 타이틀 어떻게 나갑니까? 원하는 대로 다 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장.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록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키 군이 영상 메시지를 보러 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시작.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만년기술 키입니다. 네, 우리 틴탑분들과 100%분들이 제 기왓장 격파 기록에 도전을 한다고 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14장을 격파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아이돌트 공조직에 그것보다 많이 격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걸 이기고 싶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해야 기사가 지금 작성이 됩니다. 각 팀에서 대표할 선수 3명씩만 뽑아주세요. 틴탑은 창조, 캡, 그리고 미려. 100%는 상훈, 민호, 로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전. 누가 하시겠습니까? 캡, 형. 이럴 때만 형이고 리더예요. 자, 동생들의 응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탑 파이팅! 이슈 끝판왕 첫 번째. 샤이니 키의 기왓장 격파 기록을 깨라. 첫 번째 도전자, 틴탑의 캡입니다. 사흘, 동생들의 상훈. 11장도. 아깝습니다. 11장? 11장 깼네요. 여전히 잘 꼈습니다. 선호 괜찮습니까? 여자씨. 주벅 한번 져봐요 자 두번째 도전자 창조 자 창조 도전합니다 몇 장 자신 있습니까? 자박살라 있습니다 저 이북에서 왔습니까? 두번째 창조의 도전입니다 아픈데? 오 많이 떴는데? 오 아픈데? 오 오 많이 떴는데? 8장 느꼈네요 와 정확히 자 니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몇 장 가시겠습니까? 잠가에 이해를 두겠습니다 자 엔젤 팬들에게 각오로 한마디 하고 제가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팬들을요? 아니요 키와짱을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해요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맞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제가 기가장을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또 손목 꽉 잡아 잘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100%가 실패할 경우 한 번 더 기효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00%가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훈군 몇 장 자신 있습니까? 다 깨겠다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다 깨겠다는 각오로 자, 상훈군 도전! 다 깨, 다 깨, 다 깨! 어딜 때려, 어딜 때려 9장 8장 엄청 힘드네요 생각보다 힘들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약속한 미션에 실패를 했는데 캡이 자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도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작이 좋아야 되니까 제가 미션을 성공하고 말겠다 네 이 도전에 성공하면 잘생긴 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기사 나갈 때마다 잘생긴 캡, 뭐 성공 오우 잘생겼다 오우 아 진짜 맛있겠는데 몇 개가 있네요 아홉 개 아깝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미션 끝판왕 첫 번째 도전 미션 실패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첫 미션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네 아홉 개나 맞습니다 뭐야 그 중에 하나는 건지겠지 뭐 두 번째 미션 소개합니다 엠블랙의 이중 자 어떤 미션일 것 같습니까 무용 오 현대 말이야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식스팩 민무미리 빙리스기 복근이 중요한 미션입니다 복근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일단은 복근이 없는 걸로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써 있어요 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근 강화 운동의 대명사죠 고음 대결이에요 고음 대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엄청난 복식 호흡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음 대결 절대 응감이니까 조금만 샵이 되거나 플랫이 되면 제가 바로 가차 없이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자 상훈군 도 그 미 하 솔 라 시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야 음을 가수가 음을 못 찾냐 야 어떻게 더 내려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안 오게 몰라요 네 라 시 토 토 토 토 토 탄음이 아니잖아 토 토 연음이라고 틀어 하시는 거예요 현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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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 솔 라 라 라 라 탈락 탈락 스톱 라 스톱 탈락 로 히 진 스톱 와 와 니엘이 옳기를 시켰네요 곱셋! 압박올기는 니엘 우승! 이거 기사 안 나가죠? 이거 기사요? 안 나가죠? 뭐라고 기사 거리가 안 되잖아요 니엘 알고 보니 새? 근데 천지가 고음을 맡고 있다 그러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둘이만 대결해 봅시다 곱셋인 줄 알았어 곱셋인 줄 알았어 잠깐만 나랑 곱셋이라고 해보자 니가 이기면 이걸로 나를 때리는 거야 파이팅! 나도 너 지면 이렇게 때린다? 가수니까 나부터 시작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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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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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래지는 이렇게도 할 거예요 안경을 왜 해주세요? 안경을 왜 해? 김재현은 왜 형을 위해서 해요 야 너 개의 라인 아니었어? 네? 아니에요 왜 귀가 안 내게 나왔나?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나 빠지잖아 이제 천지 분량 없어 내가 오늘 잘하면 기자님한테 특종을 하나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몸풀기는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대결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75개? 윗몸 일으키기 1분에 75개? 기록을 넘어져야 됩니다 대박 75개 1초에 하나 이상을 해야 돼요 경기 시간 대단합니다 75개 스탑의 대표 선수 누굽니까? 캡 상대방도 오늘 활약이 좋은데? 그렇죠 몸 쓰는 거니까요 100%는 장범, 종환, 미로 역시나 실패를 해야지만 100%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도전 캡쿡 화이팅! 누가 호흡이 제일 잘 맞습니까? You're doing so fast 80, 80, 60... 10초 남았습니다, 아직 10초 있어요? 15, 70, 71, 72, 73... 잘 했는데 말이죠 잔소리 하다가 지금 기록 못 갠거야 때리고, 가슴 때리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짜증이 많이 났나 봐요? 원하시면 지금 엄마 보러 가세요? 그만해 그만해 뭘 생각나도 하지마 그냥 너 하지마 생각만 해 자 다음 누구죠? 리키입니다 리키 캡팩이 잡아주고 캡이 잡아주러 나가네요 아 틴탑에 톰과 젤이죠? 몇 개 자신있습니까? 기록 깹니까? 깨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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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이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46 와 안 올라가 46 와 안 올라가 48 이건 아닌 것 같아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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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그럼 캡이 엄청 잘한 거예요 그죠? 자 다음은 니엘 니엘은 좀 가벼워서 이중군이 기록을 세운 날 니엘이 2등을 했죠 2등을 했죠 넘어소야죠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초반 좋습니다 탁단 위에 탁단 위에 탁단 위에 하나 둘 셋 셋 충분해요 30초 딱 됐습니다 좋아 수건 다 아홉 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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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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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9, 7, 7 아프네 1, 2, 3, 4, 4 외셔 외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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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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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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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성공할 줄 알았어 아, 진짜 아깝다 100% 첫 번째 누가 도전합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범 파이팅 혼자 실격, 실격, 실격 이슈 끝판왕 두 번째 미션 엠블랙 이중 윈도미르킥이 75개 기록을 띠 비타백 캡 리엘 리키는 물론 100%마저 실격당하며 이슈메이킹에 실패했다 세 번째 도전 미션 보여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션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미션은 1박 2일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미션입니다 뭐지? 가나리의 거 진짜 가나리인가? 자, 그러면 몸풀기 한번 해봐야죠 네 자,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딱밤 때리기 네? 릴레이로 딱밤을 때리는데요 아! 소리를 내거나 웃는 우 웃는 인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딱밤까지는 괜찮은데 이것부터는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요 디엘 분 인내심이 강한 편입니까? 네, 저는 항상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 글래 정말 나 이거 정말 인내했다 하는 거 리키의 방귀 냄새 대박이에요 그걸 참다니 인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앞에서 딴 데서 끼고 왔는데 냄새가 따라왔나 보죠 단 향에 간 거지 천지는 인내심이 강한 편입니까? 바로바로 포기하는 편입니까? 아, 포기는 하지 않아요 그럼요 끈기가 강해요 인내심과 끈기의 차이점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차입니까? 끈기는 끈적끈적하게 참는 거고요 인내심은? 깔끔하게 버티는 거? 네, 그렇죠 캡 어떻습니까? 아마 아 빨리빨리 끈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걸 못 기다리게 아, 이러네 아, 이러네 이거 뭐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인내심이나 끈기가 전혀 없는데 이거 몇 초를 못 기다리고 확 빨리빨리 아, 알겠습니다 자, 상호부터 스타트 파이팅! 잘 들어주세요, 소리나는지 아, 웃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미소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약간 찡긋한 거는 눈 웃음이죠? 잉크요 잉크요 잉크요? 안 웃었는데요? 정색했는데요 정색했죠? 네 탈락 탈락 천지 맞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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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요 이번에 그냥 참았으면 네가 때리는 건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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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탈락 탈락 아, 진짜 보통 남자 연예인들이 여자 스태프들을 위해서 매너바리라고 하죠 이렇게 키를 맞춰주는데 때리라고 이렇게 해주네요 아, 마치 삼촌이 조카돼 하듯이 자, 이제 세 명입니다 지금부터 세 방씩 갑니다 탈락 기사일인데 장신을 놓은 거 아닌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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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조부터 공격 팀 탑 대표 백퍼 대표 간다! 정리받고! 파이팅! 우석 우석 우석! 우석 우석 우석!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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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웃는다 돌려주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네이박! 천지 인내심이 좀 강한 것 같습니까? 네 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형 해요 뭘 하자고? 이걸로 한 번 해요 마루타 한 판? 한 판이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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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너랑 이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자 한 판이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대박이야 찐했지 가위바위보! 나이스! 됐어! 자, 여러분들 혹시나 잊었나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몸풀기였습니다 아시죠? 인내심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미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로 레몬을 먹고 휘파람 불기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손을 안 빨라 어, 괴로워! 자, 엘조부터 3분입니다 3분 겁먹지 마! 이거는 진짜 그냥 인내심으로 참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먹을 동안만. 휘파람 부는 데까지 30초 안에 성공을 다 해야 됩니다. 겁먹지 마! 좋아, 왔어! 다 했어요, 다 먹었어! 이 만에 머뭇고 휘파람 부르면 안 돼요? 형 다 했어, 형. 울지 마, 울지 마. 형! 오케이. 45초 썼어요, 근데. 너무 많이 썼어. 못해 이거. 형, 끝물거야. 이거 기골에 넣어야 돼요? 야, 20초, 야. 시식하세요. 아니, 좋아! 요지 마, 이솘,orm. 그만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한 번 한 번 이게 와요 후가요 아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와요 자 이번에는 100%가 도전합니다 시간은 3분 시작 마셔 마셔 씹지 말고 삼켜 그대로 그냥 괜찮아? 우와 친구야 안되는데? 오케이 우와 우와 형 아까 30초에 넘겨졌는데 지금 시간이 1분 10초가 지났습니다 오케이 바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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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레몬 하나 얻었다 오렌지인 줄 알고 웃기지 말라고 먹으니까 레몬이야 득실하지 말라고 5초씩에 성공해야 됩니다 2시 다 끝나시겠어요? 그만 아쉽게도 이번 미션 실패 이스크파람 세 번째 미션 릴레이 레몬 먹고 빈파람 불기 힌탑과 백호승급 천원 실패했다 이어진 네번째 미션 2PM 특연의 발굽폭기 기록은 민우가 성공 이슈메이킹에 성공했다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끝날 줄 모르는 인탑도 100%의 무한 이슈 만들기 이슈 끝판왕 잠시 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최강의 이슈메이크 이슈 끝판왕이 공개됩니다 자 이번 5초에 도전할 미션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화의 앤디 좋습니다 그러면 몸 풀어야죠 네 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미션에 들어갈 때는 몸을 풀어야 됩니다 물에도 급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재수 없으면 심장마미가 온다 미션도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장마미가 옵니다 아직 몸이 덜 풀렸죠? 왜 이 미션에 몸을 이걸로 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외쳐봅니다 지옥의 따박기 자 그러면 먼저 엘조부터 하고 가죠 엘조부터 하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엘조와 엘조가 정하세요 너 3을 나와 다 맞잖아 너 3을 나와 자 가위바위보 자 성공부터 정말 불운의 아이콘이에요 정말 불운의 아이콘이에요 성공이 유리하니까 바로 올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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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상훈군의 승리 그럴 것 같아서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죠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보 자 캡 승리 도망치면 남자가 아니야 아웃 천지 승리 그래서 몸풀기 게임은 팀 탑에 승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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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미션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인데 공기놀이 14년 재활 기록을 깨라 자 각 팀에서 나 먼저 지금까지 이렇게 12개 참가하겠다는 얘기를 처음이에요 자 팀 탑에서는 몇 명 누구 나옵니까 천지 창조 리키입니다 천지 창조 리키 100%에서는 혁진 록현 찬용 혁진 록현 찬용 혁진 록현 찬용 좋습니다 인어공주 인어공주 전복대 있어요? 뭐야 뭐야 인어공주 해도 됩니다 백두산 있어요? 백두산도 올라가는 거? 백두산을 하든지 한라산을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천지 도전합니다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끝내 끝내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바닥이 좀 헷갈리겠다 그렇다 오우 잘하는데? 오우 잘하는데? 귀여워 손이 어지간한 여자보다 더 섬세 우와 진짜 진짜 잘하네 우와 앗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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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선임발 칠게 들어와 창조 잘하는데? 8년! 야, 한 번 더 준다 13년! 야, 한 번 이제 두 년만 잡으면 돼 왔어! 다 버려 전투 다 버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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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공기놀이 앤디의 기록을 깨라 창조가 18년으로 미션에 성공합니다 다음 미션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무한도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무한도전 일단은 몸 풀어야죠 몸 풀어야죠 이번 게임은 너무 쉽기 때문에 몸 풀기가 없네요 몸 풀기가 없네요 이제 몸 풀기가 없습니다 몸 풀기 하나 없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대결은 뭔지, 이번 미션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하하의 10개의 캔 뚜껑! 빨리 따기 기록을 깨라 자 준비됐습니다 자 15초 66개의 1차 기록 캔을 따는 속도! 정확하게 땁니다 자 점점 더 빠르다 12초 영쿠! 100%에는 누가 나올 겁니까? 상웅군 상웅 틴탑은 천지 틴탑이 먼저 도전합니다 10개의 캔을 따고 종을 울리면 됩니다 11초 공구 안에 들어오면 이슈로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을 하면 달려나가 주세요 준비 출발 오! 화이팅!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천지군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12초가 넘어 버렸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은 미션이에요 자 상웅군 네 잘 땁니까? 원래? 네, 잘 따죠. 평소에 잘 땁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면 달려가 주시면 됩니다. 준비! 출발!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오, 좌속이 붙었어. 10초 69! 처음에 버벅돼서 이거 실패구나 생각했는데. 뽕뽕뽕뽕. 오,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 다하의 10개 캔 뚜껑 따기 기록을 깨라. 100%의 상훈군 성공!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는 미션 끝판왕. 시간이 갈수록 이곳 촬영장의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미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승기! 이게 뭐지? 이번 풀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10개 미션 하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숙제한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미션 끝판왕. 이번 몸 풀기 경기는 말이죠. 바로 달려가서 과자 따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찮아 보이지만 본격 미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리키! 네. 자,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다 같이 가나요? 다 칠 것 같은데? 이거 흔들리면 돼. 다 칠 것 같은데? 이거 흔들리면 돼. 1등. 안 다져라. 리키. 리키야, 진짜 안 다? 이건 맞아 실패. 탭 성공. 와, 눈 각자 하는 거야. 자, 그만. 아... 쉽지 않네요, 리키. 자, 이번에는 100%의 몸 풀기 게임. 시작! 아! 아! 어? 어? 그래도 돼요? 어? 어? 아으! 그만! 힘 먹어야지. 자, 그렇다면 이승기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미션.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 줄넘기 2단 뛰기. 43회. 기록을 깨라. 43회? 43회? 43회는... 시험인데? 조금... 좀... 자, 팀 탐의 대표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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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나왔습니다. 탭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엘조! 탭, 엘조, 리키.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팀은? 상훈이, 정환, 인스틴이. 네. 상훈이, 정환이, 혁진이. 자, 먼저 엘조. 어떻게 44개 성공하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좋습니다. 오, 자신감. 녹화 이후에 이런 자신감 처음 봤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파이팅! 파이팅! 자, 시작! 잘하네요. 아, 너무 맛있게 너무 예쁘다. 18, 9, 10! 11, 12! 10, 13, 14! 15, 16, 16, 19! 18, 19, 20, 21! 21, 22! 23, 24, 24! 24, 25, 29! 29, 29! 엘조가 성공해버리면 성공이야. 대단한 겁니다. 안 돼! 안 돼! 45, 36, 36, 37! 28, 39, 40! 아, 아! 그래, 거기 달이 힘이 없어. 그대 이름은 엘조. 다 와 가지고. 아 이거 한 번에 딱 성공했어야 지금까지 이미지 털어버리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몸을 가볍게 잘하는 곡을 처음 봤습니다 자 다음 캣! 캣! 자 시작 다시 한 번 기회를 들게요 방송객님 벗을 수는 없잖아요 난 누가 했다 하나로 하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탭아 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탭 하나 탭 하나 저 친구는 바지만 저기 저스틴 미버예요 리키 딱 통통통 시작 하나 둘 셋 자세히 7, 8, 9, 10 11, 12, 13 14, 16, 16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29, 30 신탁 실패 자 시작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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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섯 дев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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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서류 하나 둘 서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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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른들 40 하나, 둘, 셋, 넷, 넷. 성공! 완전 멋있어. 진짜 잘한다. 누가 하지 말라고. 이게 좀 용기돌이야. 이렇게 해서 이신기의 2단 뛰기. 기록을 깨는 도전에서는 100% 종왕군의 성공. 현재까지 9가지의 미션에 도전한 결론. 100%의 민수. 발굴 타기 기록 갱신. 깬탑의 상점. 홍기돌의 기록 갱신. 100%의 상원. 하하의 깬타기 기록 갱신. 100%의 종왕. 2단 새롭게 기록 갱신. 새롭게 기록을 세우고 이슈메이킹에 성공했다. 이제 남학 미션은 단 하나. 과연 민탑도 100%의 마지막 미션의 성공이 이슈 끝판왕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드디어. 우와. 이슈 끝판왕, 끝판 대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우. 대장. 자, 미션. 보여주세요. 유연성 최강자로 등록하라. 림보. 림보. 미스에이지아의 림보 65cm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힌탑의 특판, 백호! 이슈. 미션은 전원 도전입니다. 아시겠죠? 와우, 라사는. 여러분들 연습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성공할 멤버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3명이나 있습니다. 3명이나 있습니까? 네. 누구누구입니까? 비밀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되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100%는 어때요? 아, 있습니다. 아, 저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75cm. 아직도 우리가 접근해야 될 기록에는 10cm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엘조부터 출발. 아, 나부터 해? 자, 마지막에.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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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 포기는 빠를수록 좋은 거다. 자, 다음. 캡 출발! 파이팅! 자, 캡. 아, 허리가 큽니다. 아, 허리가 큽니다. 아, 허리가 큽니다. 플랫! 플랫! 대개 아이돌 닮지 않게 탈락했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고갈된 상황이라서 아, 그런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다음 리엣. 와! 남는다, 남아. 남는다, 남아. 오! 우와! 멋있다. 우와! 리키! 까부다 떨어지지 말고. 까부다 떨어지지 말고. 이야! 우와! 우와! 귀여워. 다음 천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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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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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까치발로! 오! 까치발로! 오! 천지 실패! 창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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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요? 이번에는 70입니다. 니엘! 도전! 한 번 더 가려주세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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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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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허리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64cm에 도전합니다. 이거 성공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본격적인 이슈 만들기에 돌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엘, 각오 어떻습니까? 뭐라도 근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공하면 더욱 더 대단한 거는 여자와 남자의 체격이나 심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록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기록을 넘어선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1cm를 낮춰서 64cm에 도전합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이슈 끝판왕 마지막 이슈메이커에 도전합니다. 니엘, 도전! 무릎이야 무릎. 무릎은 통과할까? 무릎은 통과할까? 64, 화이팅, 화이팅! 64, 너무나 더. 와! 오, 침착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안 돼! 안 돼! 안타깝습니다. 아, 진짜 미친다. 아, 2번, 2번, 2번. 아, 2번, 2번, 2번. 파이팅! 자, 100% 말이죠. 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원없이 경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마지막 경기도 놓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미션 리킷. 다! 구호전함! 파이팅!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너무 급해, 급해. 아, 조금만 버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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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서 그러냐? 아, 썼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스페인과 4강에서 승부차기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졸이지 않았습니다. 창조, 마지막 희망 창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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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로 한마음 된다는 걸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네. 미리 그 영광을 재현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창조! 도전! 와, 와, 와. 와, 하겠다, 하겠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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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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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여러분들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아, 정말. 오늘 틴탐이 이뤄낸 이슈 두 가지는 모두 창조의 손끝에서 그리고 허리 위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창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창조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넋을 놓거나 해서. 사실 저는 리키가 탈락하는 순간. 아! 창조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제가 허리 힘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표정이 밝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또 다른 미션들을 저희가 따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님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 팀 다 너무 자라서 깜빡 놀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들을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상훈. 핸따기 끝판으로 하하를 넘다. 100% 상훈이 놀랄만한 속도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섹시한. 더 좋은데요? 섹시가이. 100% 민호 태견 넘은 섹시한 발그룹. 킨탑 3종. 공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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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100% 좋아. 이승기 재친 강철목. 시선 집중. 공기돌. 마지막 이슈입니다. 보여주세요. 공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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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펴보니까. 킨탑의 자존심은. 오늘은 창조가 다 살렸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싫습니다. 오늘의 다 내가 노래 살렸어 이거야. 금발의 다들. 리더로서 창조 오늘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숙한 동생이고요. 저에게 항상 힘을 주네요. 엄마 같은 동생이에요. 엄마하고 불러봐요. 엄마 엄마. 아빠였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미션의 도전. 빈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이슈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넌 내게 받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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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tonight. Oh baby tonight. 내 손을 잡아줘 girl. Let's beat me tonight.